자, 군문의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행작 강의는 심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작 전체 내용에서 뭐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입문 특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특강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래서 그랬을 때 행작 공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행작 구성 전체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것,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혹시 공부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카페를 활용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다음 카페니까 이름 치면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메일 이용화도 됩니다. CSHIM 813 네이버입니다. 전화번호도 6783, 336이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고요. 참고하시고, 자, 먼저 행정 공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군무원 행정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랬을 때, 일단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외울 거는 외우자. 자,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외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이해 없이 암기만 하려고 하면 힘들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전부 다 이해에서 풀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특히 군무원 시험은 암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울 거는 외우게 됩니다. 특히 군무원 시험에서는 학자 이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단계, 절차, 종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외우라는 것은 좀 외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무 지역적이어서 집착하지는 말자, 여러분들. 남들이 맞추면 25문제 중에서 20문제 맞추면 합격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들이 열심히 해서 공부할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나도 맞추면 됩니다. 그럼 합격하는 거죠. 다, 물론 행정은 100점 맞을 수 있는데,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너무 지역적이어서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면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흥미 있게. 여러분들, 행정학은 현실의 시사 문제와 좀 관련성이 있는 거라서, 예컨대 뉴스로 했을 때는 앞부분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정치나 행정 관련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좀 관심을 가지고, 저런 게 뉴스에 나오네, 행정학이 뭐라고 돼 있지, 또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지, 확인하면 좀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행정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행정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총 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해결해주는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먼저 행정학 총론, 행정학 총론이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 이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용도 많고, 여러분들, 출제도 많이 됩니다. 특히 군문심에서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행정을 생전 처음 공부한다고 봤을 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2편부터가 강론이죠. 강론은 여러분들, 진짜로 행정이, 또는 정부가 사회의 문제 해결하는 필요한 것들, 또는 관련되는 것들이죠. 정책 만들어서 해결할 거지. 정책에 관한 얘기가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행정, 조직이 필요하죠. 조직에 관한 얘기가 3편에 있습니다. 조직론. 그리고 조직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죠. 사람에 관한 이야기, 인사행정론 4편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 돈도 필요하죠. 재무행정론입니다. 재무행정론은 다른 말로 예산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산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해보고 잘못한 것 있으면 고치는 것, 바로 행정활류론인데, 여러분들, 우리 책에서는 행정통제 및 행정개혁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행정활류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지방행정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론 관련해서 지방행정론이 있죠. 마지막에 있고, 여러분들, 어쩌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방행정파처도 군문시험에 출제가 된다.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출제의 비중으로 따지면 8주 수업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편은 3주 정도 수업하고요. 3주 정도. 제일 참여했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걸릴 것이고, 나머지는 한 주씩 이렇게 배분이 되고, 여러분들, 특히 6편은 내용이 적어서, 7편과 묶어서 한 주 이렇게 해서 총 8주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든 안 갔든, 아니면 여러분들 행정학을 공부해봤든 안 해봤든 상관없이 이 수업을 한 사이클 돌면 대학에서 4년 동안 행정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내용이 행정학 총론이죠.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행정학 총론이니까 행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행정학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이 뭔가? 그랬을 때, 뭔가 알고 싶은데 개념 규정이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 쉽게 말했을 때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가려면 저런, 행정은 시대의 흐름과 특성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화하고, 구체적인 모습이 애매해서 통일된 개념 규정이 하기 곤란하다. 그게 현실입니다. 바로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은 이렇죠. 행정의 개념은 로크와 몽태석회의 권력분립 이론을 배경으로 입법이나 사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성립, 발전되어 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로크는 이권분립 얘기했던 사람이고, 몽태석회는 삼권분립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권력분립을 보면 행정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다. 특히 삼권분립, 이렇죠, 여러분들. 삼권분립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권력을 세 파트로 나누자는 거죠.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했을 때,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삼권분립. 그랬을 때 그 내용은, 입법은 세월입자의 법법자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을 세운다, 법은 흔히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입법은 정책, 법의 형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행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의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실현시키는 것. 이렇죠, 여러분들. 행정은 정책, 법의 구체화입니다. 구체화는 다른 말로 실현 또는 집행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법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국민들한테 필요 없는지 살펴보고 또 법에 맞게 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은 이렇게 말하죠. 법의 해석, 판단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 해석, 판단. 그렇다면 이러한 권력 분립이 잘 지켜지면 원래 행정은, 원래 행정은 여러분들, 정책 집행하는 거죠. 정책 집행. 이렇습니다. 정책 집행.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현대행정에서는 여러분들, 행정이 정책이나 법을 형성할 때,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뭐라 그러는데? 준입법 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행정이 여러분들, 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준사법 작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들, 특히 현대국가의 행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개념 규정 그랬을 때 행정은,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정부가 하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현대국가의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이나 과정,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들, 여러분들, 권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 권력, 그리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공익, 그리고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또 여러분들, 구체화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들이죠. 이런 것을 구성효수로 나눠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잡혀가거나 벌금 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 보는 데서는 정부나 대통령을 욕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나한테 뭘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잡혀갑니다. 아니면 벌금 내야 되거나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죠. 현대국가에서 합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건 바로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규범적으로 공익을 지향하고 있다. 바로 그렇죠? 규범적으로 공익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행정이고, 그 다음엔 3번, 공공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합니다. 공공이니까 여러 사람과 하는 책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건 사회일반, 전체의 국민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합니다. 특히 현대국가에서 행정은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4번, 형성도 합니다. 형성. 그러니까 정책 형성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정책의 구체화도 한다, 여러분들. 한다가 아니라, 도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원래 기능이죠. 행정의 본래적 기능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정책을 구체화합니다. 바로 이렇죠? 이렇게 행정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행정을 과정으로 보면요. 과정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현대적 행정 과정은 행정이 꼭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책의 이런 눈에서 또는 여러분들, 행정국가 시대에서 행정은 바로 이렇죠. 그랬을 때 그 단계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단계를 알면 행정 공부 전체 내용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 순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부터 정합니다. 목표, 여러분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서 달성해야 될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 목표를 정하죠.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을 정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정책 결정이다. 정책 결정. 정책이 정해지면 이제 그 정책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게, 계획 세우는 게 기획입니다. 기획. 그 계획이 서면, 그거를 행동, 옮길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조직화 작업이 있죠. 이 조직화 작업에서는 여러 가지 갖출 수 있는데, 조직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배치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배치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 조직을 만들었으면, 이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도록 하는 것, 동작화죠. 자, 동작화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동기 부여를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또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잘한 자는 보장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 평가가 필요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해보고, 평가해서, 잘못하면 고쳐야 되겠죠. 시정 조치가 있습니다. 자, 시정 조치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더 좋은 게 있으면, 다음 단계에 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활류시켜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 행정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행정 과정, 목표 설정, 정책 결정도 포함된, 현대행정 과정,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행정 전체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2편이 정책론인데, 목표 설정이나 정책 결정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기획까지. 여러분들, 2편, 정책론에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편이 조직론인데, 조직론에서 이만큼 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인적 자원에 관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적 자원에 관한 것들은, 인적 자원 관리, 인사 행정, 4편 인사 행정 행정, 따로 소개가 되고, 자, 물적 자원에 관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5편, 재무 행정 따로 구분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 예컨대 구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동기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 3편 조직론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렇죠?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에, 활류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게 잡으면, 이만큼을 활류부문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6편, 행정, 활류론의 저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죠? 이게, 그래서, 행정, 전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 순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행정 일종의 체제로 봐서, 체제로 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순수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그리고 조직화, 동작화, 내지는 동기부여, 그리고 통제평가, 관리시정 조치,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제로 봐서, 샤간색의 행정체제를 가져와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행정체제는, 여러분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걸 중시하는 것인데, 행정체제는 환경과 투입, 전환, 산출, 활류, 순환자 상호작용을 가지고 대풀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체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행정학 공부하니까, 정부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를 생각해 보면, 자, 구성적으로 환경, 투입, 그리고 전환, 산출, 활류, 이런 것들을 공부할 텐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바깥에 환경이 있죠. 정부를 봤을 때, 환경의 구성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죠, 국민들. 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그럽니다. 요구가 있죠, 요구. 국민들이 요구만 하고,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정부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지가 중요하죠.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지에는 정신상의 지지가 있고, 인적 지지, 물적 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상의 지지는, 정부에서 뭘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박수 쳐주고 성원을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적 지지는, 여러분들처럼 공문이 되려는 사람 있고, 또 여러분들, 군대 오는 사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물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세금 내는 것, 또는 기부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물적 자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합쳐서 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입, 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투입이 있으면, 특히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 뭐다? 전환이다, 전환. 정책 결정 과정,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바로 이렇죠. 그 전환 과정이 그쳐서, 뭔가 나옵니다.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책의 법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도 많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뭐다? 산출이다, 산출. 여러분들, 산출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국민들이, 환경으로 나온 거죠, 환경으로. 그럼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죠? 그 정책 좋은 것 같다, 잘해봐라. 그러면서 박수를 쳐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니면 엉터리 갖다 때려치우라, 요구를 할 수도 있죠. 그 반응들을 잘 살펴서, 반응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써먹는 거, 우리말로 활류고, 영어로 피드백입니다. 이런 체제적 관침에서 행정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정부는 공익을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공익 얘기를 잠깐 하셨다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생기 quan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